안녕하세요. 글자를 오디오로 말로 바꾸어 주는 아주 멋진 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디오 에디터라는 것인데 지금 말한 글자를 오디오로 음성으로 바꿔주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한 그런 앱입니다. 이 오디오 에디터라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잘 기억하세요. 이 아이콘을 잘 보시고 오디오 에디터라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해서 프레이를 해 보겠어요. 열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열었습니다. 열면은 이 오디오 에디터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편집 있죠? 다듬기. 다듬기는 오디오를 다시 말하면 음악이라던가 말이라던가 말로음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러겠죠? 다음은 병합 합치는 거죠. 믹스도 할 수 있고요. 분리도 할 수 있고 끼워 넣기 이런 오디오에 관한 여러가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디오 처리에서 보시면은 오디오 처리라는 장르에서는 비디오를 mp3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동영상에서 음악을 오디오를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잘 되더라구요. 이런 특이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mp3를 비디오로 이것은 음악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동영상에 사진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 부스터는 볼륨을 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 변화는 말하자면 형식 변화는 예를 들면 음악 같으면 mp3가 많잖아요. 호흡 뭐 wav라던가 이런 음악 여러가지 플렉이라던가 flac 이런 플레이라던가 여러가지 음악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변환을 시켜줘요. 이런 것을 서로 상호 변환을 시켜줘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아주 길 때 이것은 압축해가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요. 내가 말을 하면 녹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것은 이 부류의 창의적인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equalize는 여러가지 조정하는 거죠. 텍스트를 오디오로 오디오를 텍스트로 보이스 체인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로 오디오 이것을 제가 주로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텍스트는 글자를 넣으면 글자를 넣으면 그걸 말로 바꿔줘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오드와 그 다음에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꿔줘요. 글자로 말이나 이런 것을 글자로 바꿔준다는 거죠. 보이스 체인저는 음성을 비난시켜주는 거죠. 음성 전환은 비난이죠. 지금부터 저는 텍스트를 오디오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오디오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어가 되어있죠.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도 영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터치하면 그 밑에 이 언어가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주로 붙여넣기를 하죠. 여기서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이걸 이렇게 툭 터치하면 자, 여기에 터치를 했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와 같이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자판기에서 입력을 해도 되고 저는 여기 붙여넣기를 해보겠어요. 복사한 것이 있어요. 미리 복사한 것이 있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긴 글을 내가 복사를 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내 마음가능 편한 사람이 좋더라 이런 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붙여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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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레이 하는 게 있죠. 이것을 플레이를 하면 말을, 글자를 읽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플레이 이것을 플레이 하는 이것을 제가 터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줍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 한편 쉬해내어주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 자기 배운 건 많다 의수되는 사람 제쳐두고 내 마음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자, 제가 스토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읽어주요. 읽어주는데 상당한 양을 읽어주요. 캡컷에서는 글자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이 정도의 길이를 넣으니까 읽어주지를 못하고 잘리더라고요. 짤리는데 오디오 에디터에서는 상당한 길이를 넣어도 짤리지 않고 잘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정점이 있고 빈도가 있는데 이것을 아래로 내려면 말을 천천히 좀 해요. 0.9 정도로 원래 1인데 1.0인데 0.9로 제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빈도도 여기서 지금 원래가 1인데 여기서 0.9로 갖다 놨어요. 그렇게 갖다 놓고 이것을 프레이를 터치 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약간 소리가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고서 여유있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다시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이와 같이 글을 읽어주는 속도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성이 상당히 이 여성이 목소리로 읽어주잖아요.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위에 보면 저장이 있죠. 이 저장을 눌러요. 저장 자, 이것을 저장을 터치하겠습니다. 저장을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오디오 저장 중 해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게 저장이 되면 여기에 스피치 해가지고 이런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프레이를 하면 이걸 터치하면 프레이가 됩니다. 프레이 한 번 해볼게요.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 자, 이걸로 스톱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겠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름 바꾸기 파일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터치해가지고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이 이렇게 넣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것이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캡컷이라던가 파워 디렉터 키네마스터 등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글자와 합성을 시켜서 영상을 만들면 아주 멋진 여러가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라는 이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 파일에 가면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내 파일에 가면 마이 오디오 에디터 라는 이런 볼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파일에 가면 쉽게 찾아서 이렇게 캡컷에서 편집한다던가 호엄 키네마스터 라던가 파워 디렉터 앱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글자를 말로 바꾸어 주는 아주 멋진 앱 오디오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